자, 그 버스동 주민 여러분! 우리가 누구냐면 거기 잠실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이거 보이죠, 이거? 그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아무도 안 다쳐요 어? 대답을 하네? 그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이거, 이거, 이거 이 극악무도한 그 범인 하나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왠지 이 동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협조를 잘 부탁드릴게요 어? 야, 야, 너, 너, 너 가자 와, 와, 이 씨 힘 세네? 너 경찰 말해? 와! 100%! 그만, 허벅지 안 하면 이렇게 다친다니까 우와! 넌 몇 살이니? 알아서 뭐 하게요 반가워서 그렇지 요즘 네 나이때 아이들은 다 없어져서 보이지가 않거든 냄새 나니까 소리 가요 내가 가자 여전히 가기 나 뭐 쟈anos 내가 쟈쟈 쟈쟈 봤다고 야 니가 대가리야? 아니요 아니 저는 대가리가 아닙니다 그럼 니들 대가리 누구야? 타이거 형님입니다 타이거? 아직 살아있구나 야, 너 이 물 어디서 났어? 아, 아파트에서 났습니다 아파트? 네 내가 동네 밖에서 다 가봤는데 아파트가 없는데? 진짜예요, 여기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거기가 이상한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아, 아파트에서 났습니다